안녕하세요. 판례공부 오문정리 판변TV의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2021년 9월 15일자 판례공부 민사 명예신탁과 정산약정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1년 7월 2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19-266-751 판결입니다. 판례공부 유지는 다음과 같고,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판례공부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당사건이고, 원고는 명예신탁자, 상고인이고, 피고가 명예수탁자입니다. 명예신탁자가 패소했다가 대법원에 상고해서 파기환송돼서 최종적으로 승수한 사건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89년에 계약명예신탁약정을 체결합니다. 계약명예신탁이라는 것은 원고가 돈을 대고, 피고가 그 돈을 가지고 토지 매도인을 찾아가서 직접 계약을 체결해서 피고 명의로 등기를 해놓은 상태를 말합니다. 돈은 원고 갖고 있었고, 그래서 상대방은 모르는 상태에서 피고가 돈도 내고 등기도 가져갈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유, 실제 소유는 원고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약정을 계약명예신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원고와 피고는 이런 약정을 같이 합니다. 장차 토지를 처분할 때는 대가를 2분의 1씩 나눠서 정산하기로. 토지는 2007년, 15년, 17년 세 번에 걸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고가 토지 대금을 달라, 2분의 1을 달라고 했더니 원심은 정산자금 무효다. 왜냐하면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이기 때문에 정산약정도 무효다. 그래서 원고 패소하게 되는 사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인 건 맞습니다. 이제 판례가 더 이상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정산약정도 무효인가? 이게 이스팔의 핵심이고, 그래서 중요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명의신탁 약정과 장차 처분 대가를 정산하기로 약정을 한 경우에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지만 처분 대가의 약정, 정산약정까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면서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여도 부당에서 반환해야 된다. 이제 의문이 생기죠. 그러니까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는 돈도 내지 않았는데 등기도 가져가고 토지비대금도 가져갈 수 있느냐? 그건 안 됩니다. 그럼 뭘 반환하게 되느냐? 원래 계약명의신탁에서는 처분할 경우에 이 경우에 소유자, 소유자가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억에 사게 해서 5억에 팔았다고 하면 1억에 대해서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988년에 샀기 때문에 매매대금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매매대금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88년이니까. 그런데 지금 2007년, 12년, 17년 이렇게 지금 한 30년 가까이 지나서 팔았기 때문에 이 대금을 2분의 1을 나누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대법원은 명의신탁자나 수탁자의 어느 한쪽의 이익을 인정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차피 무효이기 때문에 둘이 정산약정까지 쓰면 그냥 그대로 나누면 되고 그거를 특히 수탁자에게 유리하게만 해소하지는 않겠다는 게 대법원의 생각인 거죠. 실무에서는 지금 명의신탁에 관련된 법리가 꾸준히 정리되고 있습니다. 정산약정은 부단이득반환이 기본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정산약정까지도 인정해주는 겁니다. 만약에 정산약정에 위약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약벌이 있게 되면 명의신탁의 약정 자체를 무효로 하는 의미가 없어져 버려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 위약벌이 있는 경우까지의 판례는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명의신탁과 정산약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정산약정에 따라서 명의신탁자는 이익을 반납받을 수 있다는 판례니까 이 판례는 꼭 기억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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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